비군이계의 큰 스승 묘공당 대행선사 원적 7주기 추모 달해제가 한마음선언 안양본원에서 봉행됐습니다. 달해제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3천여 명의 4부대중이 참석해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면서 수행정진을 다짐했습니다. 한마음선언 해외지원에서도 대행선사 열반 7주기를 맞아 추모 달해제를 봉행했습니다. 대행스님은 지난 1972년 설립한 한마음선언을 전국 15개, 해외 10개 지원을 갖춘 매머드급으로 성장시켰고 국내 최초의 영탑공원 조성, 한글 뜻풀이 경전 보급, 법문의 영상매체화 등을 통해 불교의 대중화와 현대화에 크게 기여했습니다.